성경 11장 1-2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괴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 의미가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져 있어서 아직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오순절 운동이 있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운동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여러 교훈을 발굴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인용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과 동기부여에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속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살아서는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한 영원한 본향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중요한 줄 아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강력한 소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에 복권이 당첨된 것을 알고서 내일 그 현금을 찾기까지 가슴을 졸이는 것과 같습니다. 소망이 간절하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받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있는가 세월이 갈수록 기본신앙을 점검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기초가 온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안을 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도록 성장하게 도와주소서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의 뜻대로 점검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도요 나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